저 bare.. 큰일 만들어볼게요 안녕 안 좋아 네 또 안 보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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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해 물 많이 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거 다 안 없더라도 더 넣어주세요 이렇게 완전히 물체가 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가 풀 풀 풀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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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섯 다섯 딱 오GE! 화이트! 포인크는 찔디게요! 찔디걸이임! 찔디걸이임! 저번에 제가 썼던 적인 킬러프팩을 넣어주는다 그니까요 아! 아! 어.. 엄청 좋은데.. 찔릴꺼야 티에치베터를 만들건데요 티에치베터를 만들건데요 티에치베터는.. 먼저.. 자 여기에.. 시즌1 시즌1 두개를.. 다셔.. 충격해달라고.. 탈탄물을 풀어줄게요 잘.. 아.. 잘.. 와.. 진짜 예쁘다 이를erk 나오고 먹자상.. 보통 수박이나 포도를 먹을때는 씨름이 됐잖아요 보통...근데? 아니 보통이나 아니죠 대부분 다 푸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근데 키위 같은 경우는 씨름 따로 됐지 않죠 또 그런 과일이 뭐가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키위처럼 씨름 됐지 않고 그냥 먹는 과일 그래요 참외 맞아요 참외 하바드 씨름 됐죠 씨름 따로 걸령이죠 씨름 먹는 과일이 뭐가 있지 키위랑 찰기 딸기도 안넣죠 엄청 샀고 그리고 잘 씹히고 그리고 키위시는 무슨 색이죠 이거는 검정색이지요 검정색인데 그 씨름을 넣어줄거에요 짜잔 네 씨름 엄청 차근 다정식도 준비했고 좀 큰 씨름 이거는 검정콘트인데 이거는 생산알트로인데 네 키위씨가 엄청 작으니까 저는 이걸로 넣는데 난 이걸로 넣을까 이걸로 넣을까 이걸로 넣을까요 이걸로 넣을까 이걸로 넣을까 이걸로 넣을까 키위씨름 넣어주세요 아아 키위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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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우 꺼워 아우 빠짐없이 가을까요? 가을까요? 아우 니 너무 나왔데? 아 진짜 뭉쳐 어 살짝 좁혀있어요 지금 카메라에 안보이는거 같은데 아 이제 시험때리 보이세요? 칠 다음에 포다 포다는 넣어줍니다 아하하하 미사좋아 미사좋습니다 오우 오우 아이고 완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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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금방zne 먹으러 손에 부르킹 먹으면 뜨거워 손에 부르킹 붙이고 만지면 괜찮을 것 같아 아 뜨거워 찐득찐득 생크림이 아니라 찐득찐득 찐득찐득 얘기에요 너무 찐득해 어? 어? 중간중간에 시들이 손에 막 차요 밥을 많이 먹었다 비옥에서 들어오는 지 엄청 찐득거리는 냄새가 좋아 가만히 있겠다 손에 안넣는 듯 안 먹는다 초록색 이건 시리오식소 시리오식소 두 방울 저항버스 두 방울 저항버스 오 자! 됐고! 돌려 돌려 돌린 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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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 이거 하나만 더 넣을까요? 아! 이거 너무 작아! 투명이네! 일단 넘을게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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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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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는 않네! 이끌로 만든다고 생각해 왔지 야, 여기가 있고 아, 키리가 할까? 이렇게요, 스마크 괜찮아? 이렇게 너무 즐겼나? 이거 키리가 아닌데? 아, 이놈아! 아, 이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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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sky! 아입니다! 왓! 손놈아! 이놈아! 아, 차려! 와, 차려! 끝까지, 자, 차가워! 이제 조금 집합이 그래서place Covid 락버퍼 스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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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통통골을 하고 그러나 이 냄새가 너무 좋아서 따로 안 넣어도 될 것 같아 오전이라고 하는 건 불상 좋지만 정유화할거에요 또 퉁혀줄게 내려놨다 퉁혀줄게 물이 생겨가지고 추진용으로 뛰어내면 돼요 물이 많으시겠네 와 장난아니에요 완전 곤약사람네요 곤약일게요 보내 볼까요? 와 대박 날진내뻑 우와 치자충량 치자충량 공기가 다 빠져가지고 지금 웃는거에요 지금 웃는거에요 다시 제법 안주면 공기가 들어가겠죠 와 슬렁스렁 보인다 물소리 난다 물소리 수량도 아니고 그 수량도 아니고 안수량이 있어서 수량 피에다 표지 피에다 빠져 비가다 로제 로제 포기 로제 로제 두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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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 두자